1hp 방금 그래프를 쓰는데도 끊겼죠 서버가 좋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1hp 오케이 간다 나 못 참아 나 오늘부터 악질 될 거야 나 삐뚤어져 버릴 거야 스나이퍼 타는 약 다 줘 나 오늘부터 삐뚤어질 거야 에이펙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오 갈게 나만 믿어 내가 상대 다 죽여버릴게 예 정의의 사지 라이플로 말하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귀여움 하죠 라고 하면 또 욕하겠지 죄송 미리 이사감 죄송 조용 3초 사과 궁룰 왜 오카 궁룰을 어기지 마세요 3초 사과 봐줘야 돼 여기 사람이 있음 정의의 사지 라이플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니네 사운드 잘못 들었네 초올 왜 못 잡은 거야 잡았구나 나이스 도망간다 왜 이렇게 감이 부셔 윗폭 못 가 너 못 가 야! 길을 봤어야지! 아 스나탄 이거 꽉 채워야 되는데 이거 못 버리는데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나 CR 챙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리고 피닉스? 아 배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눈 가리라도 구워야겠다 야 타! 아 안 돼 막을 거야 못 먹어 이에이 이거 개 먹고 있네 뭐 해 뭐 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와우 타! 오케 사운드 사운드 려 갔라~! 갔라~! 맨날 emp 가서 구弛 poles 와우! 와! 너희 팀 버리고 가! 불쌍한 자식 와! 덕분에 총알 더 챙길 수 있어! 땡큐! 오케이! 차지 라이프탄 다 챙겨! 아! 더 챙기고 싶은데! 가득 가득 감았다! 휴! 나 행복할 수 있어! 어허! 더럽고 추악한 친화쟁이들이 다녀! 저희가 얼마나 깨끗한 클린 게임을 원하는데! 갑시다! 내가 제게! 아! 뭐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타 가자 악질이라뇨 태워주는 것만으로 감지턱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어 오우 쏘리 맨 오우 쏘리 맨 오우 아프다 너 뭐야 쟤 왜 누워있냐 화장실이 급했나 본데 안돼 나쁜 자식 히히 히히 너가 잡는다 아! 야! 문을 막으면 어떡해 히히 호우 호호 호호 히히핳 오마이맙 오신대 네이루! 내가 잡음. 우리가 해냄. 그리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 준비했지. 모바일 비컨스! 역시 나 우리 팀을 믿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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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뭐해. 거기서 잡았어야지. 오! 1hp 나 안 나가 나 안 나가 이놈의 놈 혼내줘야겠구만 어디 있어 잉 안 보여 타임 무슨 소리야 도착 차지 라이플에 맞아서 보여주지 네 너 이 자식이 차지 라이플 맞아서 볼래? 주담이 어서 오고 주담이 어서 오고 어디 가냐고 아 나쁜 녀석이야 도착 도착 야크 맞는다 와우 땡큐 땡큐 오우 오우 아파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내가 억울을 끌을게! 아님 말고! 나 죽음! 노력했다 이 정도면. 마지막! 도망간다! 나를 끌어. 랩! 못됐다 이리 오겠다 그럴게? 야 힘들다 그냥 두루러 가야겠다 오 호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hp I don't have tim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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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Let's go! 적들 좀 더 대접할 수 있어 적들 좀 더 대접할 수 있어 나 솔직히 이제 스나 안 쓸 거 같으니까 장난으로 들었던 건데 차지 라이플이 제일 재밌어 10 악질 총 탄 더 먹어 멀리 멀리 블라이플 그렁 되게 많 cameras 죽였다 안녕 안녕 안 막아 갑옷 1hp 런닝킬 싸워 제발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죽었다 죽었다 당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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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